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 동네의 사람들 좌파 사람들이죠. 좀 엄습하죠. 그렇게 막지 않습니다. 업무 계략 조작 거짓 사기 이런 부분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항상 떠오르죠. 그 사람들 여러분들 확신범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정권을 탈취해 가지고 자신들이 그리는 꿈꾸는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좋으면 위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먹을거리가 많으니까 그 먹을거리를 여러분들 그냥 단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선거를 그냥 훔쳐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다 조아리고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거를 그냥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엄습하죠. 아주 엄습합니다. 이번에는 한반도기를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그런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굽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태극기라는 자랑스러운 굽기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한반도기를 왜 나눠주냐 이야기 초등학생들에게 학부형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했네요. 학부모들이 한반도기를 왜 우리 집 애들한테 나눠줍니까 통일교육을 왜 합니까 체제가 완전히 다른데 그 체제하고 통일교육에서 될 일입니까 중간에 이런 적당히 섞어놓으면 좋은 일입니까 적당히 섞어놓으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좌우이름 합작정부는 모두 다 좌익들에게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결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협조가 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이 38선을 넘어서 북한에 가가지고 잘 이용당했지 않습니까 체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반도기를 왜 내주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한반도기에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체제를 만들겠다 그런 엄습한 계략이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통일된 것도 아닌데 왜 한반도기를 나눠줍니까 이렇게 학부형이 물은 겁니다 지난 5월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학생들에게 한반도기 배지를 나눠줬다 이런 정신나간 짓을 서울 시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조희연입니다 2018년 여러분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소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 여러분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사전투표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무진장 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희연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당신들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죠 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최종적인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뭐 배춘입 사전투표지처럼 뭡니까 그렇게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 결국은 체제의 변혁을 꾀하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외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 체제의 전복을 위한 선거 부정의 일환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한테 한반도기를 왜 나눠줍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북한 말을 왜 가르칩니까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서 가르친 북한 말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한다 왜 북한 말을 가르칩니까 표준 서울말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정권을 장악해 가지고 연구집권을 해서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조작질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윤석열 정부와서 아무 해결도 못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다니면 뭐 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정도로 가면 뭐 선거 다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반복하는 듯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참 열불이 나는 거죠 초등학생들한테 한반도기를 왜 나눠줍니까 그걸 예산을 써 가지고 서울시 교육에 아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모양이죠 참 기가 찬 겁니다 그 전체주의가 그렇게 좋은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것은 1945년도 해방이 됐을 때에 좌우대결하고 지금과 다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뭡니까 권력을 탈취해 가지고 장기 집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위기 일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2022년 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에 안 돼서 실시됐던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입니다 이 여름달 자료는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투표에 착하게 뭡니까 득표수를 조작한 흔적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서울시 종로구에서 조전혁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4868장 가운데 60%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60장을 이름될 2929표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더해줬습니까 조희연이 함께 더해준 겁니까 조희연 플러스 2921표 조전혁 마이너스 2921표 100장당 60장을 훔친 겁니다 이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여당 사람들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입 딱 다물려 않습니까 이게 이러면 2022년도 이러면 그렇게 부정성 없다고 이러면 나대는 누굽니까 그 당대표였던 젊은 친구 그 젊은 친구 이러면 노원구 지역구지 않습니까 이 누굽니까 이러면 되게 가물가물하네요 거기는 조작값 50%입니다 조전혁 후보가 붙은 사전투표 득표수 15132표 가운데 50%인 100장당 50장인 7566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조희연 함께 플러스 7566표를 대해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사무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탁정노동단체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장악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 55% 60% 50%인 겁니다 이 짓을 여러분 또 언제 했습니까 2018년에 또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조연히 여러분들 2018년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서울시 교육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종로구 40%를 당시에 우파 교육감 후보인 박선영한께 빼앗은 겁니다 마이너스 3295표 플러스 3295표를 처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다무니까 앞으로 얼마나 자식들 데리고 고생을 할지 노원구 보시기 바랍니다 35%입니다 3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기 초등학생 나눠주는 것에 분격하기에 앞서 가지고 물론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선거 부정이 있는 겁니다 선거를 탈취해 가지고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반도기를 아이들한테 100장 200장 나눠줘도 말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여러분들 장기 집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론들은 이런 것도 보도를 안 할 겁니다 왜 불이익이 떨어지니까 두더지처럼 다 숨을 겁니다 그때는 끝인 거죠 그때는 선거를 바로 세울 수도 없고 나라를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나라의 선거를 바로 잡아서 적대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국가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때인데 정신들이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먹으면 마지막엔 뭐든 골로 가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사회고 부정의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부형들은 체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난 상반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가 다섯 건 출간됐습니다 이 다섯 건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직선거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어떤 득표수 조작이었는지를 다 밝힌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QR코드 사용 금지 투표용지의 정품을 인정하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4인 사용 최소한 이런 것을 바꾼 상태에서 2024년 총선이 일어나야 기존의 일곱 번째 선거와 달리 정상적인 투표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